꼬미 쉬하고 와 꼬미 쉬하고 와 옳지 아가 잘했네 아가 잘했네 꼬미야 잘거야? 꼬미 졸려? 자? 우리 애기 잘자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어디에 구입한 꼬미 아 귀여워 아이고 좋은 꿈 꿨어? 아니야? 하나는 꿈꿨어? 쉬할까 꼬미? 꼬미 쉬할까? 이제 꼬미를 데려올건데 바닥은 항상 이렇게 마른 상태를 유지해주세요 바닥이 젖어있으면 강아지들이 똥오줌을 잘 안싸려고 하거든요 화장실 자체를 잘 안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마른 상태를 유지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꼬미 들어가세요 옳지 꼬미 쉬하고 와 꼬미 쉬었어? 꼬미 쉬었어? 한번 보자 옳지 아구 잘했네 아구 잘했네 아구 잘했네 아구 잘했네 아구 잘했네 아구 잘 roof 어구 잘했네 가미 preserving 저는행에 들어가 들어가 옳지 응가고 와 해봐 꼬미 꼬미야 이리와 거기 아니지 거기다가 응가하면 안돼 꼬미 응가하고 와 응 꼬미 응가하고 와 꼬미 꼬미 응가 있어? 꼬미 응가 있어?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옳지 아구 잘했네 아구 잘했네 아구 잘했네 꼬미 이리와 자 밥 먹자 아구 잘했네 left 쟤 쟨 쟛 쟈 produce 스맛 꼬미 쉬었어? 꼬미 응가했어? 가보자 가보자 오 했나본데 안 한거 같은데 아 흥흥 ㅎ 정리 다음엔 잘 할 수 있지? 응? 꾸미야? 꾸미야? 꾸미 슈아구아? 그럼 쉬었어? 가보자 가보자 쉬 또 가보자 가보자 옳지! 아까 차렸네 아까 차렸네 알지 잘했네 우와 우와 이런 숙소가 있다니 언제 왔어? 꼬미야 여기 좋아? 어때? 냄새 맡느라 정신이 없구나 궁금해? 신났네 신났어 꼬미야? 꼬미 여기 있니? 꼬미가ika 꼬미야 하고 와 꼬미야 이 신났네 아이고 잘 했네 낙상도 됐어 손을 썼어? 응 아이고 잘하네 그게 그럼 아기야 됐어 침 차려줘야 할거야 그치? 응 아기야 어디서 아이구 자린지